시비 걸어와 때렸어도 학교폭력이고요 때리지 않고 욕만 했어도 학교폭력이랍니다 남의 얘기 옮겼다면 사실이라도 폭력 장난으로 몰랐어도 욱했어도 폭력 고소고발되면 전과자도 될 수 있고 벌금형부터 보상까지 수백수천만원 시비 걸어와 때렸어도 학교폭력이고요 때리지 않고 욕만 했어도 학교폭력이랍니다 남의 얘기 옮겼다면 사실이라도 폭력 장난으로 몰랐어도 욱했어도 폭력 고소고발되면 전과자도 될 수 있고 벌금형부터 보상까지 수백수천만원 시비 걸어와 때렸어도 학교폭력이고요 때리지 않고 욕만 했어도 학교폭력이랍니다 남의 얘기 옮겼다면 사실이라도 폭력 장난으로 몰랐어도 욕했어도 폭력 고소고발되면 전과자도 될 수 있고 벌금형부터 보상까지 수백수천만원 Streu 벌금형부터 sing best grapp且 높은 그럼